1990년 11월 10일 미국 오하이오즈 벨몬트 카운트의 한 야산에서 새벽 사냥을 나갔던 21살 남성 제이미 팩스턴이 누군가에게 소총으로 세발을 맞아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21살인데... 이 제이미 팩스턴의 엄마인 진과 남편은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경찰서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우리 제이미를 죽인 범인 찾았습니까? 제발 좀 잡아주세요. 정말 애타게 빌었지만 경찰은 워낙 사건 당시 목격자도 없고 총상 외엔 특별한 외상 흔적도 없어서 범인을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슬픔은 정말 상상도 못한다고 하죠. 이때 제이미의 엄마 진 역시도 매일매일 울고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먹고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놈은 두 다리 다 뻗고 잠만 잘 자고 있을 텐데 수사에는 진전도 없고 마음은 답답해 미치겠고 그러다보니 이 엄마 진은 한 신문에 작게 내 아들을 죽인 범인에게 당신이 죽인 건 내 아들만이 아닙니다. 내 아들과 우리 가족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신까지 다 죽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밤에도 잠을 깨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우리 제이미가 죽음을 당해야 했었는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당신의 가슴속에 송곳이 되어 꽂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라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에게 편지까지 써 신문에 실은 거예요. 이러다보니 경찰은 뭔가 좀 더 난감한 거예요. 이 피해자 부모의 마음은 알겠는데 나도 얼른 범인 잡아주고 싶은데 뭐 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하지. 엄마 진이 쓴 이 편지를 과연 범인도 읽었을까요?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범인 약간 미친놈 같은데 이런 놈이 만약 이 진의 편지를 읽었다 한들 뭐가 달라지기나 할까요? 범인이 나타나길 바라는 엄마 진의 편지를 비웃듯 증거 없는 살인사건은 그렇게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 엄마 진 편지를 써서 신문에 내보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에게 죽고 난 뒤 1년 동안 내가 받은 고통이면 그 대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제이미가 사망하고 1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이 살인마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렇게 되다보니 점점 이 엄마 진은 아들을 죽인 살인범에게 편지를 띄우는 어머니로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 신문뿐만이 아닌 방송까지 타게 됩니다. 옆에가 실제 엄마 진이에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사는 목숨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버틸 뿐이죠.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은 들으세요. 당신이 한 행동이 우리 가족뿐 아니라 당신 가족들에게까지 어떤 고통을 주는 건지 생각해봤습니까? 그렇게 1년이 넘도록 엄마 진은 아들을 죽인 살인범에게 편지를 쓰고 방송에까지 나와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 엄마 진의 마음이 전달이 된 걸까? 어느 날 타임스 리더라는 한 신문사로 편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팩스턴 부부에게 살인범에게 답장이 온 거예요. 범인은 뭐라고 답장을 썼을까? 이 살인마는 내가 제이미를 죽인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 제이미 팩스턴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이미가 살해된 건 나를 엄습해온 저항할 수 없는 충동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소위 연세 살인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네들처럼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는 사람이죠.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무자비한 살인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날도 죽이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총을 챙겨 술을 마시며 차를 몰고 가는데 내 눈앞에 차 한 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제이미까지 그걸 본 순간 누군가 내 머리 속에서 해치워버려 죽여버려 라고 명령했어요. 난 제이미의 차 뒤에 내 차를 딱 세우고 내렸고 제이미는 차 트렁크 쪽으로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나는 제이미를 쏘면서 쓰레기 더미 위에 빈병을 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움직이지 않았죠.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니 아들을 죽인 이유? 몰라. 술 취해서 차 타고 가다가 그냥 내 머리 속에서 누가 죽이래서 죽였어. 이거예요. 오히려 이런 편지가 더 엄마 진의 마음을 후벼놓지 않았을까. 범인에게서 온 답장 이건 엄마 진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고 그녀는 더욱더 냉정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편지를 통해 범인에 대해 여러 가지를 추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범인은 자기는 연쇄살인마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초범이 아닌 거죠. 경찰은 바로 전에 비슷한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이미가 살해되기 1년 전인 89년 4월 1일 도널드 웰링이라는 34살의 남자가 조깅하다가 갑자기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했네. 범인은 안 잡혔네. 제이미가 사망한 바로 같은 해 90년 11월 28일 30살에 케빈이라는 남성이 사슴사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누군가 얼굴에 총을 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네. 범인은 이것도 모르네. 곧바로 2년 뒤 92년 3월 14일 클로드 호킨스라는 19살 소년이 낚시를 하다가 또 총에 맞았네. 또 범인은 안 잡혔네. 같은 해 92년 4월 5일 게리 브래들리라는 44세의 남성이 또 낚시를 하다가 같은 방법으로 사망했네. 제이미가 살해된 방식과 딱 비슷한 거예요. 아 이거 다 이 범인 새끼가 한 것 같다. 이 편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범인은 가정이 있는 30대의 백인 남자로 광적으로 총을 좋아하는 남자. 이 범인은 편지에서 충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걸 봤을 때 총을 쏘는 것 이외에도 충동적으로 공공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충동적으로 불을 저지른 전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는 버릇이 있을 수 있다.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감정, 행동 제어가 전혀 안 되는 사람. 엄마 진의 편지 덕분에 범인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경찰은 바로 공개 사건으로 전환시키면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신문에 이 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실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한 남성이 중요한 제보를 합니다. 아니 제가 옆집에 사는 딜런과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딜런이 갑자기 달리는 차 안에서 창문 밖으로 총을 쏘는 거예요. 아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야 너 그 총 어디서 난 거야 라고 물었더니 딜런이 훔쳤어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 이거 테드 번디가 사용했다는 그 총이야. 여기서 테드 번디는 연쇄 살인마로 플로리다에서 사형당한 살인마 입니다. 그놈이 썼던 총과 같은 종류의 총이라고 하면서 이 총이라면 나를 테드 번디처럼 멋진 사나이로 만들어줄 것 같아. 사실 어제 마트에 불 지른 것도 나야. 넌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 것 같아 보여? 어? 아니? 그래? 그럼 넌 날 아직 잘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계속 점점 더 딜런이 포악해지고 이상해졌다고. 남의 집 개를 이유 없이 총으로 쏴 죽이고 총에 대해 광적으로 집착하고 모든 게 경찰이 추정한 범인 몽타주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범인에게 죽을 뻔하다 살아나온 생존자가 발생합니다. 레리 레리 올러라는 남자가 한 야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갑자기 총알이 어딘가에서 날라와 가지고 총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남성이 산 겁니다. 총알이 약간 비켜간 거죠. 놀래서 팍 쓰러졌다가 몸이 괜찮으니까 이내 곧 일어났는데 그때 눈에 띈 건 놀래서 도망가는 듯한 한 남성의 뒷모습. 어? 네가 날 쐈구나? 바로 뒤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차에 타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얼굴까지 이 남자가 보게 된 겁니다. 피해자이자 중요한 목격자인 거죠. 이 레리 올러라는 생존자가 본 당시 유력한 용의자의 얼굴은 어? 앞서 말씀드린 제보자가 얘기한 딜런이네. 경찰은 바로 이 딜런을 체포했습니다. 당신이 제임이 죽였지? 그 외에도 총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쏘고 다녔지? 이 사람들도 다 당신이 죽인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불법으로 총 하나 가졌다고 이렇게 범인으로 몰아도 됩니까? 증거 있어요? 증거? 있지. 너 얼마 전에 하나 있던 그 총을 팔았더라? 너한테 총 샀다는 사람한테 가서 네가 팔았다는 그 총 우리가 입수했어. 그 총을 조사했더니 피해자 몸에서 나온 탄암과 같은 종류의 총이네? 증거가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증거가 다 나오니 그때서야 이 딜런 와우 대단하네 나 맞아 라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대요. 나 맞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제이미고 브래들리고 호킨스고 다 내 손에 죽었어. 근데 뭐 어쩌라고. 당시 이 딜런은 아내와 아들도 있었고요. 대학까지 졸업하고 도면이나 도안을 그리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제도공 일을 12년 동안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경찰은요. 가장 궁금했던 걸 물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못 잡을 수도 있었거든요. 미제사건으로 그냥 남을 수도 있었는데 이 엄마 진의 편지를 읽고 답장을 했잖아요. 그게 엄청난 단서가 되면서 잡힌 건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너 따위 놈이 굳이 그 편지에 답장을 했는지 무슨 생각이었던 건지 이에 대해 딜런은 아 그거 뭐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해서랄까? 나에게 엄마란 존재는 아들도 쉽게 버리고 냉정한 눈빛만 보내는 그런 존재거든. 친엄마나 새엄마나 1993년 7월 딜러는 오하이오주 법원 재판에 서게 되는데요. 이때도요. 전혀 일말의 죄의식도 없었고 막 웃으면서 재판을 했대요. 뭐 제이미도 네가 죽인 거 맞냐? 그러니까 네 맞는데요. 막 이러고 이 유가족도 얼굴도 뻣뻣하게 딱 쳐다보면서 웃고 그러다 보니 그 재판장에 있었던 제이미의 엄마 진부터 해서 다른 피해자의 가족들은 미치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내 가족 죽이고도 저 처 웃고 있는 거 뭐라고 이런 식으로 재판에 임했다 보니 딜런에게 징역 165년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웃어. 피해자들이 끝까지 진 느낌이 들고 똥 닦고 뒤 안 닦은 찝찝한 느낌이 들고 죄의식 없는 모습에 더 화만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년형을 받아도 막 울고 죄송하다고 빌고 죄를 니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좀 마음이 그래도 좀 덜한데 165년형을 받았는데도 죄의식 없이 웃으면서 콜! 감옥 가서 살지 뭐. 웃으면서 들어가 버리니까 더 열받는 거죠. 이 모습에 엄마 진은 더욱더 느꼈습니다. 아 이놈이 뭔가 모르는 게 있구나. 내가 알려줘야 할 게 있겠구나. 더욱더 마음을 좀 강하게 먹어야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재판이 딱 끝나자마자 한 방송 기자가 엄마 진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때 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딜런 넌 비겁하고 불쌍한 겁쟁이야. 재판 내내 넌 강한 척 계속 웃곤 있었지만 사실 넌 겁쟁이라 나와 마주할 용기조차 없을걸? 그래서 난 널 동정해. 그리고 이 영상을 딜런이 또 보게 된 거예요. 며칠 후 이 엄마 진의 집으로 전화 한 동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감옥에 있는 연쇄살인마 내 아들을 죽인 범인 딜런이었어요. 왜 딜런이 전화를 했을까? 딜런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신이 나한테 불쌍한 겁쟁이라고 하는 말에 내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이 말에 피해자 제이미의 엄마 진은요. 그 잘난 채 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네. 네가 왜 불쌍한 겁쟁이냐고? 너한텐 사랑이나 신이나 가족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넌 네가 저지른 범죄가 사랑하는 다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그걸 이해할 만한 용기가 없더라고. 이제 그런 뻔뻔한 태도는 버리고 신 앞에서 울면서 반성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돼보는 건 어때?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듯 당신도 가족이 있고 아들도 있고 아내가 있잖아.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 가족들을 위해서 말이야. 감옥에서 이런 재수가 통화하거나 할 때 바로 옆에 교도관 사람이 같이 있잖아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실제로 이때 통화를 끝내고 딜런이 울었대요. 진짜 이 모습을 보고 경찰이나 교도관들도 그 짐승같은 냉혈안이 눈물을 흘린다고 도대체 이 피해자의 엄마인 진에게 무슨 얘기 들었길래 저렇게 우는 건지 모르겠다고 막 그랬었대요. 이제 추정하기로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 엄마한테 들었어야 할 말을 피해자의 엄마인 진에게 처음 들어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순간 이렇게 울었던 게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진은 편지를 통해 묻힐 뻔했던 아들의 살해범을 수면 위로 끌어올림은 물론 그녀가 원하는 대로 냉혈안의 가슴에 폐안의 눈물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 모든 건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위대한 모성애의 힘은 아니었을까요? 이 딜러는 감옥 생활을 하다가 2011년 10월 21일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 3주 끙끙 알타가 61살의 나이로 교도소 안에서 사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잡고자 아들을 죽인 살인범에게 편지를 썼던 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